오렌지에이드 노래 참... 쓸 수 있어? 수빈 수빈, you know? You know, 수빈? 오렌지에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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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뭐 dizzy? 중인 오렌지에이드 오렌지에azuje 엔Ye에엥 疫 더 웠 suffer BYE-bye regularly 왜? 왜?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일부러 야 야 둘이 똑같다 멤버들의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어 비켜라 비즈니 시스템에 내일 야, 감독님 트.이지.이지. 아 뭐야 너무 하이들 하이들 그게 뭐야 그게 뭐해 사이렌 소리가 나면 와야 되죠 저는 제가 사곡 타볼게요 저희가 자체의 예능을 하다가 네 제가 재능을 예달하셨어 야, 똑같다 제가 수빈님을 꼬았잖아요. 뭐예요. 뭐예요. 저거 사람 입술이에요. 아니면 진짜 소방차 소리예요. 소방차 소리예요. 왜 이렇게 경박스럽지. 제가 어제 이런 거 이러고 있는 거 같아요. 진짜. 강태현 애교. 태현 한 번 봐봐. 진짜 애교. 한 번 봐봐. 진짜 애교. 한 번 봐봐. 아니 애교 왜 이렇게 괜찮아요. 1, 2, 1, 2, 3, 4. 하트에서 본 거예요. 아니 잠시만요. 저희 태현이 방에 애교 못 봤어요. 봤어요. 못 봤어요? 봤어요. 아 저 못 본 거 같아요. 아 못 봤어요. 그쵸? 뭐야. 그거 좀 하네. 그쵸? 아니 현실이요도. 이거 지금 제가 애교 on 수 없어요. 지금 우리 태현이 방에 대해서 밖을 할지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아직 aolympias에는 목요일이 organic 질을 제거? 그쵸? 그렇게 글쌤해야죠. 그쵸?